이쪽으로 빠지면 은근슬쩍 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꿀맛 잘 먹고 갑니다 성공 좀 많이 뜯겠는데요? 와 엄마 야 달달하다잉 아니 진짜 저금통인데 로밍턴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성과까지 만들면은 미드 엄청 괜찮아지거든요 성과 만들겠다 이거 어 가볼까? 까비 어 가렌 필살기 빠졌는데요 가렌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우 깜짝아 씨 아 저거 안되냐? 아 밀리야 이기기 깜짝 놀랐네 오삐한테 공을 써줘야됐나 그냥 맞을걸 그랬나? 맞았어도 쟤 이 스킬이 없어서 피 별로 안다랬을 것 같긴 하네 아 안되게 자랑스레임 할아버스의 waren 뱀 иде형 흠 아 아 아 전조사 전조사 소비 잘 지내고 전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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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아 아니 스턴을 먼저 다가서 해 주지 좋네 가렌이 전멸이 있어서 감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스턴 아 비비야 날카롭구나 비비야 전멸으로 킹콩을 높여주네 그래도 릴리스 보호대 빼면서 2대1 교환 나쁘지 않죠 저 뭐 제약골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450원 라인전 끝났는데 450원 벌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넘 ㄷㄷ 오케이 변수없죠? 다행이야 어? 오케이 변수없죠? 다행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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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? 어? 와 가래님 노래신임? 헣 아니 바론도 막았어 저 양반들 어? 허에? 가래는 이쪽으로 빠지면은 은근슬쩍 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? 오우 와 딜 상당하다 공 내가 못씹었으면은 질 뻔했네 혹시 몰라서 이제 모션 보여가지고 공그림자로 돌아갔는데 다행이네요 오케이 바로가자 얘들아 어우 서랜이다 주제 우리 AP가 좀 부족하구나 AP 딜이 없네 ㅋㅋㅋㅋ 이승 다행이네 일단 다행이네 지금 앱 나게 하필 아 피 너무 많이 까졌는데? 공개안할 생각이었는데 탈론도 마다는 거의 없거든요? 점화로 빠졌고 아 그래도 1대1 교환이 뭐야 야 얘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기분 좋고 팀적으로도 뭐 교환비 나쁘지 않고 탑 라인도 이득 보고 있고 바텀 라인 손에 별로 없고 괜찮은데요? 잠깐만요 탈론 궁쿨 돌았거든요? 탈론 궁쿨이 100초라 전멸 활용해서 저 죽이려 할 수도 딱 이번 턴만 잘 넘기면은 집가서 월식사 하면서 구도 엄청 좋아지거든요? 탈론 보면은 나 죽이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선공인데 지금 돈 뜯을 거 다 뜯으면서 그래서 그래서 렐이 결국에 턴을 써줬고 그것만큼 우리는 바텀을 압박하고 있죠 여차는 제가 텔 압류도 해줄 수 있고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이득 봤죠 팀적으로 이게 로밍을 가지 않아도 로밍을 간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다 아 한 입 먹고 싶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 우리 돈이 좀 많았네 지금 우리 돈이 좀 많았네 아 왜 숫자가 안 써 아 아 이거 뭐 심었네 아 아 이거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이씨 안죽냐? 아 정말 딱 쏠았네요. 아이고, 감정품까지 털면서 2만원이나. 진짜 감사합니다. 2만원도 후원해주셨겠다. 이번 판은 반드시 노데스로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탐켄지도 있어서 절대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 아잇. 탐켄지도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 탐켄지도 안죽죠.